바지레인입니다 크라운 밀 왔는데 오늘 노는 날이네요 그래서 한바퀴 돌아보고 뭐 땡기는거 먹게요 엄청 시끄러 아멘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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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쭈로 가볼까? 여쭈로 가볼까? 5달러래 5천원 여쭈로 가볼까? 이런거는 스테인글라스 아니겠어? 스테인글라스 같아 스테인글라스잖아 이런거 햇빛에 걸어두면 이쁘지 정신 사납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 루코스틱. 여기 루코스틱을 도착해. 봐봐 죄송해요 이건 트라이예요 오우 하지레인에 있는 캄펑글램입니다 여기가 손님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어 여기로 왔는데 여기 뭐 먹을지 몰라서 그냥 나시고랭 시켰어요 나시고랭 시켰어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맛은 괜찮네 괜찮았지? 응? 치이 어떠냐고 간장 단단한 뭐 그지? 그라 그런건쪰러 이 부분은